아니 고맙지는 under.. 좀 안맞아 이거 이쁘지 않네? 이 팔일 좀 봐 털이 뽀송 뽀송하다 지금은 만나, 안맞나? 안맞는 나, 이제 정말 안 맞나? 응 그런 직관이 됐어? 형 잘했어 잘하긴 내가 볼 땐 형 요즘 무척 힘들어 보여 그덩 기억나지? 전에 형 술 마시고 나한테 난리쳤던 거 난 형 다시 안 볼 생각 했었어 알어? 그만해 인마 다 지났다잖아 근데 그 여전히 몇 살이야? 제완이 다운 질문이구만 몇 살이야? 몇 살인데? 스물 둘 어리네 응 어렸지 나이는 어렸지만 내가 지금까지 만난 정의 중에 제일 성숙한 것 같았어 제일 사랑스러웠어 응 정말로 유치하게 들리지 모르겠지 내가 이 나이에 사랑 같은 걸 처음 느꼈다고 얘기하면 응 근데 그랬어 정말로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고 유행한 가사 들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좋아했었나 봐 그랬다잖아 지금은 다 정리가 된 거지만 그래 형 형하고 형수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잘했어 그래 나도 그런 거면 좋겠다 네 아유 이거 조그만 게 일제네요 네 일제입니다 네 증상이 좀 어떠세요? 증상보다는 눈에 뭐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럼 다른 걸로 드려볼까요? 네 그냥 평범한 국산으로 하나 주시겠습니까? 네 아유 시원하다 아유 이제 점수할 것 같네 이게 다 나온 것 같니? 아유 시원해 아유 괜찮지? 응 눈에 뭐가 들어왔었나 봐 그래 아까 올 때부터 눈이 좀 찝찝하더라고 진작 넣을 거 그랬어 야 한 번 넣어봐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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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